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휴... 어휴... 저거 어디 들어가는데? 저기 뭐 연구하는가 보다 저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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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상한데 그런 데 아이가? 저기 종교사나 아이디? 그래서 미스테리... 이상한 종교 이런 거 아이가 또? 그래서 미스테리인가 보다. 제물 바치는 건가 봐. 뭐를 바친다고? 제물. 첫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었다. 사자의 설을 바친다 이거? 그거 1번이 사자의 설. 전출을 간 게 그럼 아니야? 이건 너무 무서워. 선생님이 졸리지 먹이고선... 왜 그래? 제물 막 즐겨. 그래서 양호 선생님만 이 사실을 알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거고 다른 선생님들끼리 다 짜고 하나 뭐... 그래 구하리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구하리. 빨리 안 구하면... 구하리 미라랑 구하리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빨리 가야 돼. 지금 그건 왜 빨리 설명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들 우리가 같이 뭘 해야 되는 건가? 일단 기본적으로... 형! 대철 장부가 아니예요 이것 보면은 애들이 읽은 본 책 이거 여기... 이런 개목이 여기 속고 있는데 잠만 이걸 찾아다니면 되겠다. 사라의 열쇠를 찾아야 돼. 어 이거 봐 다 구할 이름이라 사라의 열쇠. 제가 볼 땐 사라의 열쇠에다가 편지를 써서 서로 공유한 거 같아. 맞네 맞네. 아니면 진짜 여기 나가는 열쇠를 거기다가 넣어놨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 사라의 열쇠를 찾아? 네 사라의 열쇠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분야를 나눠서 찾을까요? 한 분야씩? 나눠서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너 그럼 이쪽을 볼래? 제가 이쪽 볼게요. 자 이쪽 볼게요. 그럼 나 여기 볼게. 야 이거 언제.. 여기 혹시 뭐.. ㄱㄹㄴ 대겔 순으로 되어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더러 지금 방금 봤는데.. 아예 아니에요. ㄱㄱ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대기 생각보다 잘 보이는 데 있을 거야. 야 한글로 써 있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문으로 써 있어도 된다고? 한문으로 써있는 거 아니지 혹시? 혹시 또 몰라요? 한문일 수도 있죠. 라라는 한문도 있어? 있죠? 사라의 열쇠 왠지 토솔일 거 같은데. 잘 봐야 돼. 보고선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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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방금 있었잖아 없었어? 없었어! 구멍만 나와있어! 혹시 이 열쇠가 내가 연 거기? 그럴 수 있겠다 대박!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한 그릇 안 붙어서 계속 그냥 빼놓은 거 어? 그런가? 약간 사이즈가 그런 거 같아 그래 사이즈가 그러면 저거는 열쇠인데 저기도? 저 비해 보는 거 아니야 저 열쇠야 그럼 저것도 그냥 열어버려? 저게 야... 비밀번호는 어디다 쓰는 거야? 아지트 아지트? 아지트? 열리는 거 아니야 어디? 뭐지? 형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하나가 형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하나가 저거? 아니 그거를 그 책을 하나씩 빼봐요 형 그게 빼는 게 문일 수도 문을 여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다 가짜 책이죠 어 네 형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양호실에서 아지트 미일번호를 아직 안 썼잖아요 아지트가 어디지? 아니 봐봐 정민이 형이 계속 여기 열리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내가 봤는데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다른 게 다 붙어있는데 이 책장만 여기 이거부터 여기까지 다 붙어있고 이거부터 저기까지 붙어있는데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설마 아지트? 뭐야? 아지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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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뭐야?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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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네 있어 대박 들고 있을게 대박 와 왔잖아 누가 어디시죠? 우와 우와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형 먼저 들어가세요 들고 있어야 되니까 들고 있어야 되니까 우와 뭐야 뭔가 이거 같은데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거야 우리 사진이다 슈퍼주니어 방탄소년단 워너 블락비 그 아이들의 아이스터 여기가 아 대박 아 여기 사진 있다 탈이 미라 사라 주작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모르는 학생들만의 비밀 아이스터 그지 아이들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아이스터 비밀이 의미가 있으니까 형 여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형 여기 동영상이 있대 동영상 튼다? 동영상? 제사 영상이래? 뭐야 뭐야 형 여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형 여기 동영상이 있대요 동영상 튼다? 어? 동영상? 제사 영상이래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제발 이거네 이게 진실이었어 제물로 받치는 거 맞다니까 어? 어? 뭐 하는 거야? 제임아우토 제라토 제라토가 뭐야? 우와! 우와! 누가 있나 안 해? 뭘 마셔? 아 무서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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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데요? 응성이 뭐야 또 먹어? 이거 지금 여고잖아 응? 여고 예사 고등학교잖아 태양여고 남자들 있네 다 남자들이잖아 선생님들 아니에요? 하이프리 라 저 문제 중에 있어요, 캣플이랑. 정답지를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정답지에 답도 따로 적혀있던데. 정답지가 아까 상담실에 있었는데. 있지, 정답지 있었지. 다 똑같이 무슨 앙카 뭐 써있을 거 같은데. 그 말인 거 같은데. 나도 그 단어가 들렸어, 아까 정답지에. 이거는 지금 정답지가 아니잖아. 저거 누구 올려놓은 거 아니야? 저거 누구 올려놓은 거 아니야? 누가 지금 올라가 있어, 지금. 어, 어, 누구 올려놓은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난 거야, 우성?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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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물로 받치라고 죽이면서. 아니, 칼을 내드는 거야. 이게 옛날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라하고. 미라로 갇혀 있나,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살아가야 돼. 그때부터 안 나온 게 그거는. 살아가 오래 됐고, 살아가 오래 됐고. 일단 아까 앞에 그 주문이 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걸 갖고 올게요. 이거 한 명이 못 나갈까? 같이 나가, 같이 나갔다 오자. 여기 뭐 단서가 있나 좀 찾아보자. 먼저 나가. 같이 나가야 돼, 같이 나가야 돼. 같이 나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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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우와. 뭐 어떻게 찍을 줄 알고. 답안지가 있었어요? 어, 아까 다 맞은 정답지에 있었어. 어? 어? 전자리. 전자리 또 있어. 뭐가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있니? 배고픈데. 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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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상상하니. 와, 화가 나다, 화가 나. 아이씨. 너무 상상을 허리만 하면 안 되는데, 아. 케프리라하툼. 피나 수나민 자미.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같이 들어가야 돼, 이거 뭐. 들어갈게, 들어갈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뭐야, 놀랬잖아. 어, 놀래요. 형 봤는데, 케프리라하툼이 맞아요. 일단 케프리라하툼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카, 앙크, 바, 벤벤, 기침, 슈, 데프네트, 개브, 누트. 이게 케프리라하툼은 무슨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셜리 이거는 누구 가리키는 것 같고. 이 방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스티를 들어왔는데 아이스티에서 뭔가를 가져가야지. 그치. 영상은 일단 봤고. 영상은 봤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모든 게 당수다. 이 포스터들 뒤에, 이 사진 뒤에는 뭐가 없었어? 어? 왜? 어? 왜? 왜? 왜 있어? 진짜? 개수상하고 개벌이. 다 나와. 자, 여기 이제 다 나와있어. 개수상 선생님이 세계사선생님으로 위장을 했지만, 사이비 종교의 제사장이고. 1인자, 1인자. 처음부터 인상이 이상하더라고. 소리를 한두 번 질러본 솜씨가 아니야? 태양여고는 태양교를 믿는 학교인 것 같아요. 개벌인 셈? 봐봐. 부녀관계야. 근데 나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딸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영상을 찍는 거야. 아버지의 어떤 만행을. 어? 이명환 PD 또 나왔다. 또 나와요? 이명환 PD가 여기도 취재하려고 그랬어. 여기 고대 이집트 문명의 태양신. 부활광부. 어린 여자 11명의 영혼. 사라진 친구 사라와 선배들. 사라진 거야? 그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 학교가 나쁜 학교죠. 장례를 해서 미라로 냅두는 거구나. 계속 미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미라로 안 들어가니까. 잠깐만. 9명이야. 그러니까 2명. 7, 8, 9, 8, 9. 마지막. 그 2명을 구해야 됩니다. 활이랑. 활이랑입니다. 의식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그 교수 선생님 절대 복종. 아까 그 그러면. 그 제사 지내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야. 다 남자 선생님들이야. 맞지? 맞아요. 딱 떨어지네. 잠깐만 2층 도면 또 봐야 돼. 신도 생활관. 제사 준비실. 신전. 제시카 이루어지는 장소. 제사가. 제시카가. 옥상 계단은 왜 물음표지? 안 가본 거야. 아직 학생들도 가보지 못한 거야. 아니 우리 그럼 여기서 얻을게 이건가? 그거랑 이 정보를 얻었잖아요. 열쇠는? 맞아 잠깐만. 밖에 거기 열쇠 열어나가지? 어 지금 자물쇠 잠겨있어. 열쇠를 어디 있는 거야 열쇠는? 사라의 열쇠. 사라의 열쇠가 열쇠 없었잖아. 사라의 열쇠. 여기에 열쇠가 있나? 사라의 열쇠 뽑아서 여기다 놨나? 왜 여기서 뺏어? 사라의 열쇠 어디다 놨니? 잠깐만 여기 있네. 뭐 또 있어? 메모 있다 메모. 뭐 또 있어? 메모 있다 메모. 이거 이렇게 하면 알트 탭으로 하면 돼. 컴퓨터 잘한다 역시. 오! 있다. 어떻게 노는 건데 이거는? 주문이 있네. 이게 아까 이 뜻이네. 젤마투 죽음이 찾아왔다. 셜리 기도하라. 캐프리라툼. 이게 신의 이름이고. 이바스나민자딧 부하르비나이다. 라는 뜻이구나.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쓰고서. 아 사제. 사제인척. 우리 위장 안 해가지고. 사제들인척. 어. 그럼 이 언어를 외워야지. 저거 있는데. 가리킴 당하면은. 캐프리라툼. 이바스나민자딧. 다 같이. 캐프리라툼. 이바스나민자딧. 어디 어디 어디. 그 다음에 성수 떠서 마시고. 성수 떠서 마시고. 성수 떠서 마시고. 성수 떠서 마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막대기 쾅 하면은. 이거 다섯 번을 해. 아니 쓰이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쓰여있잖아. 이렇게 실제 리스를 해봐. 제가 제사장이라고 할게요. 가운데로 와. 저기 가운데로. 우리 보고 읽으면 돼. 외우라는 거네. 이거 안 해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어? 제마툼. 셜리. 캐프리라툼. 이바스나민자딧. 그럼 다 같이. 캐프리라툼. 이바스나민자딧. 이거 또 먹어야 돼. 꼭. 꼭 또 먹어야 돼. 성수 또 먹어야 돼. 한 번씩 하고. 자 하고. 이걸 다섯 번을 해야 돼. 아리에 온 뒤에 제사장의 칼을 들고 천천히 관속으로 본다 하잖아.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미라하고. 하리를. 그 전에 구해야 돼. 그니까요. 제사 지내기 전에. 어 하기 전에. 잠깐만 근데 아까 지금. 아까 그 사람들 갔잖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돼 지금. 근데 열쇠가 없잖아 지금. 일단 나가서. 여기서 다섯 번 나왔는데 여기 열쇠까지 있을 일은 없을 거 같아. 네네네네. 왜 책 안에는 뚫렸는데 왜 열쇠 없냐고. 자 다들 나오세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여기서. 팩스로 오나? 팩스로. 팩스로. 살살 살살 살살. 아까 걔네. 아까 걔네. 요리하고. 야야 야 야 야. MASTER MVP. 못 들고 있다,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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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치웠어, 뭐 떨치웠어 아니 저기 뭐 떨치웠어, 나 갔어? 밑에 뭐 떨치웠어 형 저기, 저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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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쇠를 놔두고 간 사람이 아니 아까 그 여자였어요 그 딸들인 것 같아요 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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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되게 되게 예쁘시다 야 안다 열쇠네 열쇠 오케이 다 왔다 그래 잘라주세요 Djlines 야 안다 야 발 틀어서 왜 아파ania Dunkle Radio 이거 어떻게 놨어요 잠깐 잠깐 슬슬 뺄 수 있어 어 저기저기저기 아까 그 양호 선생님이 떨어뜨린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꺾인다, 꺾인다.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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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저기 저기 저기! 여기 3개 있어요. 제일 큰 걸로? 하나는 옆에인가 보다, 옆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저기! 44444. 왜 저렇게 갈까? 일단 매점으로 가자, 배고프니까. 어? 아 매점, 매점. 매점 가자, 매점 가자. 형 그때 문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아 밥, 밥 먹으러 힘쓰지. 아니 질려갔잖아. 지금 밥 먹을 때가... 네 집을 한 열었다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시킬 수 있는 거 있나? 저거 당겼다고 밥 먹을 때가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저랑. 여기 열쇠, 열쇠. 똑같다. 자무새, 자무새. 매점부터 갔다 가는 거 아이가. 어 이거 막혀 있어. 고장이네, 고장. 안 된대, 그래. 문이만 지금 돼 있는 거래.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올라가? 아니면... 아니 옆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데가 하나 더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저거 어디 들어가는데? 위로 갔다가 실제해가지고 일로 갔어. 형, 실제라고 하지 말자. 실제가 아닌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지. 우리가 왜냐면 지금 그 뭐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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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참임을 해야 돼. 뭐... 그래 그... 그 사람들이... 제사장... 사제, 사제. 아니 제사장이 나와. 제사장이 우리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그걸 쓰면은... 쓰고 이 대사를 하면... 잠깐만. 자막쓰. 형. 이봐, 이봐. 형, 자막도?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쓰나미. 이봐,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 피호야. 나 잠깐 저기 갔다 오실게. 여기... 그렇지, 여기 왠지... 옷이 있을 거 같아. 이 옷, 사제 옷, 사제 옷. 너 그쪽. 꼭 잡아. 아까 여기 들어오... 아까 여길 들어오더라고. 잠겨있다, 잠겨있다. 잠겨있다. 아까 그 열쇠 중에 조그만한 거 이거 열리는 거 아닐까요? 열쇠 내가 구인데? 작은 거 있잖아. 이거? 아니죠? 네, 여기 아마 옷이 있을 거 같아. 그 사제 옷 있잖아요. 옷을 여기 입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 열쇠가 여기에 맞는데? 이거 봐. 안 열려. 그 열쇠 아니야. 이 열쇠 아니야. 내가 헬스장을 해봐서 알아. 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들어가요, 근데. 아니야. 체육관 열쇠는... 이 사무실 열쇠는 네모나 해서 긴 거. 네모나 해서 긴 거. 이게 뭐야? 아까 뭘 지장아갔어?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oh, 어? 어머데, 뭔데? 어? 이거 뭐야? 어? 어?! 어! 말 좀 하굴들로 예, 형. 아? 형, 저 윤루. 좀 하세요. 아! 어? 어?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뽑을 때가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두 명이 선생님이 준 약을 먹고 쓰러진 거지.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수면제 졸리지를 복용한 사람에게 사용. 해독제 역할을 해줄 거 같아, 이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거 같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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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뿌리는 거, 뿌리는 거. 아니다, 다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하리 오니까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는 잡혀갔어. 어, 하리야. 아까 그 같은 친구가 너무 금밀하다. 이거 뿌려야 돼. 어, 살, 뿌리. 뿌리면 사나? 30cm.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눈에 뿌리면 안 되고. 이거 냄새가 좀 심해. 어, 하리야, 하리야. 저미 이거 막아지 살는데. 50cm 거리에서 적당량을. 50cm면 어느 정도지? 아, 이 정도, 이 정도. 얼굴로 조심해.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괜찮아? 괜찮니? 하리, 괜찮아? 괜찮아, 하리야. 하리 씨. 학생, 괜찮아요? 여기서 막고 있었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학교 안에 약간 비밀스러운 어딘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네. 어디까지 기억이 나? 어, 저 상담실에서요. 어.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 거기부터 키우게 되나? 졸리지, 졸리지. 맛있지? 콜라지, 콜라지. 졸리지, 졸리지. 콜라지란다. 졸리지, 졸리지. 어? 어, 맞아요. 음료수 같은 걸 주셨었어요. 뭐 마시고 나서. 미라나. 어? 미라 어디 있어요? 아까 뭐 들끓어서 실려 나가던데? 네. 그럼 제 생각에 미라가 곧 제물로 받쳐줄 것 같아요. 곧 제물로 받쳐줄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봤던 거. 하리야,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선생님이 그분이 나쁜 사람 맞나? 네. 어? 아, 울지 마. 근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 캐비넷 입고 있던데? 캐비넷이요? 아니, 그 보통 이거 여기 아트실? 아니 뭐지? 아지트 와가지고. 아트실 아트실? 뭐 이렇게 뭐 쓰고 이런 거 안 했어? 혹시 만약에 뭐, 뭐. 옷. 옷 같은 거. 옷. 캣프리라. 캣프리라. 안악스러운 자리. 어어어. 네, 네. 올라가 본 적 없어, 위에? 위에 신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신도들이?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되게 조용히 돌아다녀야 된다고. 근데 그분들은 신도들이 생각보다 선생님이라니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쓰는 건 어디에 있어? 옷. 아마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위에, 여기 지도 있어요. 여기, 여기 어디인지 알지. 어디요? 하, 제 생각에는. 생활관에 옷이 있는데요. 아마 미라는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준비실이네. 이거 빨리 안 가면 미라가 제물로 받쳐줄 거 같은데. 그럼 신도 생활관 여기서 사진들 옷을 갈아입는 장소님이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이쪽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잠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생활하는 데는 신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겠네. 아, 우리가 옷을 입어야죠. 준비실 가면 있겠지.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 옷이 있겠지. 그래, 일단 가보자. 미라를 찾아야 돼요, 미라를. 미라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하리도 하리지만 미라를. 괜찮아, 이거? 미라가 지금 올라갔잖아, 지금. 그 제사 지내는데 빨리 가야지. 그래, 그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어떻게 해? 여기를 어떻게 나가야 돼? 우리 아까 이거. 양호 선생님이 이거 열쇠를 죽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열쇠를 사라이 열쇠 책 안에 넣어놨는데? 어, 아까. 근데 비어있더라고. 거기 열쇠만 딱 없더라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맞는지 껴봐봐. 어, 2층 맞아요. 껴는지. 맞네. 맞네, 이거 되게. 근데 이거는 방금 썼던 열쇠인데. 어, 또 써봐 봐. 또 써봐 그럼. 크기는 그건데? 미라가 가져갔나? 미라 주문이야? 그럼 미라. 미라 옷. 미라 옷. 미라 옷. 미라 여기 있어. 조끼, 조끼. 있어? 아, 아까 그 조끼 있었구나. 거기 있어? 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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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가자, 가자, 가자. 나가도 해, 나가도 해. 괜찮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나가자. 아리야, 아저씨가 먼저 올라갈까? 당겨야 돼, 당겨야 돼. 겨브리라도. 이바스 나미인 자리. 이바스 나미인 자리. 애가 출리시네. 나. 사랑했어, 사랑했어. 사랑했어, 사랑했어. 이바스 나미인 자리. 이바스 나미인 자리. 이바스 나미인 자리. 미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미라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미라야! 칙칙해! 칙칙해! 놓고 왔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뒷지에 가셔서. 칙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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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미라는요? 아이고 어떡해! 빨리 쏴아 빨리 쏘아 빨리 쏘라고 빨리 쏘아요 아, 내려가서 내려갔어. 아니, 그걸 가져왔으면 바로 깨웠을 텐데. 관이 뭐, 관. 데려갔어. 사진 있어, 여기 안에. 아니야, 네 사진이야. 이거 네 관이었나 봐. 오, 어떡해. 내가 갖고 있을게. 아, 이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가서 그걸 가져와야겠다. 일단 들고 다녀야겠다. 왜냐면 미라를 구하면 바로 그거를. 가져올게,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제가 가져올게, 제가 가져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니, 한 명만 가볼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그렇다고요. 혹시라도 잡히면 혼자 갔다고 해야 돼요? 혼자 갔다고? 아니, 잡히면 안 그래. 잡히면 안 그래. 잡히면 안 그래. 잡히면 안 그래. 둘, 넌 제발. 둘, 셋. Шdef, 자결 vectors. 숙 pin TAX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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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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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한 방식 가서 옷을 입으면 안전하잖아요 칼점 없는 게 낫지 않나 옷 입는 순간 안전하잖아요 옷을 안 받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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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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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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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어, 잘했어 종민이 형이 좀 괜찮다, 괜찮다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괜찮다, 괜찮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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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고 입고 나오라고 했잖아! 얘기를 해야지! 조용히! 조용히 나왔어야지! 너가 입고 나오라고 해! 형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 봤는데 거기 옷 있더라고요. 근데 병자가 나는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입고 오고 입고 오고 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져가다가 잘못 걸릴까봐. 제가 입고 나올 줄 몰랐나봐요. 허둥이 형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오! 진짜 걔 또라이 아니에요? 그걸 인위치를 하고 나와야지 걔가 가버리고. 야! 난 줄 아는 줄 알았어, 다. 근데 갑자기 놀래더라고요.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뭐지? 뭐가 지금 하나가 뭐가 안 된거지? 지금 중간에 뭐가 점프를 띈 것 같아. 지금 병재가 아까 우리 키를 세 개를 받았잖아. 네. 세 개 중에 우리가 사용한 키가 하나밖에 없어. 이 없이 세 개를 안 매달아 놨는데. 봐봐. 그렇지. 어디 킨 거지? 우리가 밑에서 못 연 게 있었나요 우리가? 1층으로 해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한 번 내려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가 1층에 내려가 있잖아. 들킬 수도 있으니까. 네가 다 들고 1층으로 내려와. 그래 그래. 그거 왜 옷 갈아입는 데 있잖아. 그래 그래. 빨리 해. 빨리 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빨리 해. 혹시 모르면 여기 있을게 제가. 혹시 문제 생기면 제가 해 드릴게. 아니 이게. 누구만 좀 열어주면 안 돼? 응? 아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어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딱 내려. 한 번.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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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옷을 보면 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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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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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가 못 년 열쇠 있어요? 두 개 두 개 아니 아니 키는 있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 못 년은 없어 아직 없어요 열쇠는 두 개 있으니까 자물쇠를 두 개 찾아야지 이제 일찍에서 찾다 보면 그게 그게 어느 정도 단서가 되겠다 아니 우리 아직 매점에 못 먹은 음식도 있잖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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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막혀있어 고장이네 고장 잠깐만 잠깐만 명재야 명재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반드시 있다고 했잖아 아이씨 이거 어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거 매점에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대단하지 딱 그 끝이 딱 그 끝이 뭔가 이게 자물쇠키 맞죠? 맞아요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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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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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가 있네? 여기 음료수 엄청 많아 졸리지가 엄청 많아 어? 여기 졸리지 만드는데 나는 오케이 아이디어 있어 아이디어 있어 그렇지 그 우리가 의식 중에 이제 성수 마시는 게 있으니까 뭘 마시는데 뭘 마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타서 사람들 먹인 다음에 재우면 될 거 같아 대박 우와 대박 잠깐만 이거는 뭐야? 이거 그거대 그 봉진당 봉진당? 잠깐만 이걸 만드는 방법이 뭐야 이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요 네 만들어진 거 딱 여덟 개 딱 여덟 개 있네 왠지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왠지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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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다 만드는 핏법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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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볼까? 맞죠? 만드는 핏법 뭐라고 써있어 앞에 카콘 나왔다 역시 이것 봐 이거 뭐야 또 풀어야 되나 뭐다 또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 상추즙 바나나즙 우유 아몬드가루 냇물 아 이게 해석본이네 이 모양들이 만드는 방법인데 이걸 해석해서 한글로 써 놓은 게 이거다 수면을 유도하는 약 이 약을 마시고 5분이 지나면 잠에 빠지게 되며 평균 1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고 한다 1시간 안에 다 구해야겠네 초승달이 떴을 때 약을 만들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보름달이 뜰 때쯤 달처럼 뽀얀 빛깔을 내면 사용한다 이 빛깔 아 이게 왜 뽀얀? 이 빛깔 저도 아까 이거 먹고 잠들었고 졸리지 먹었지? 네 다 식수해 놓은 거야 잠깐만 이건 또 뭐야 광대버섯물 환각을 일으키는 약 뭐 있나 봐 환각을 일으키는 약 다른 약 같은데 이거는? 호소에 따르면 이 약을 마시는 순간 정식이 목렬이 하늘 위를 나는 듯한 기분 평균 하루 정도 할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약간 마약 같은 건가 보다 환각제는 성수에 사용되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성수야 그러면? 그 신도들 사실 이거 졸리지 이 약을 먹게 되면 일단 그 자식 바로 잘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지? 그 사이에 이제 미라레를 빼오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자 여기 보면 마시고 나서 5분이 지나면 잠이 빠지게 돼 5분이 있어야 돼 5분이 있어야 돼 5분이 있어야 돼 만약에 하고 만약에 시간을 우리가 못 끌면 우리가 시간이 끌지 그때 갑자기 테플라라 틀리지든지 뭐 말을 좀 느리게 하든지 아니면 좀 실수하든지 줌은 뭐지? 케플리라 두 케플리라 두 이바스나미 자리 이바스나미 자리 케플리라 두 이바스나미 자리 이걸 좀 길게 해야지 그래야 5분을 끄니까 케플라 자리 케플라 케프라리 아니 케프리라 툼 툼 이바스나미 자리 이바스나미 자리 복화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복화술 안녕하세요 케프리라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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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과는 어떻게 성수가 어디 있어 지금 성수에다 단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수가 어디 있지? 거기다가 미리 바꿔치기를 해놔야 돼 미리 넣어놔야 돼 아까 그 약도면 약도 어디 있어요? 약도 돼가지고 거기다 성수를 넣고 제사 준비실 여기서 다 준비하면 되지 뭐 준비실이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간 거잖아 우리가 아까 있었던 데야 여기가 제사 이루어지는 거 여기잖아 여기서 가서 우리가 이거 약을 들고 가서 미리 다 타넣는 거죠 사람들 없을 때 그래야겠다 사람들 없을 때 타놔야겠다 근데 색깔이 너무 달라서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섞어야지 네? 섞는다고? 성수랑 같이 섞으면 기분이 좋아지다가 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섞여가지고 아니야 원래 폭탄주가 더 쉽게 가나? 쉽게 가나? 어떻게 하지? 가볼까? 근데 이걸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지 몇 개씩 챙겨가셔야 돼 이거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으세요 일단 조금씩 넣어야 돼 조금씩 넣어야 돼 또 간다 다음에 또 넣을게 일단 가서 적어주세요 어우 용기가 나는데? 됐어요 가면 쓰고 갈게요 가면 써야 돼 가면 써야 돼 다 가면 쓰고 여기서부터 세팅하고 가야 돼 풀 세팅 여기다 성수에도 뽑아야 돼 그다? 여기 문이 잠겨있어 조금이나 그쪽이 아닌가 봐 여기는 안에서 문이 잠겨있는데? 창문으로 넘어가야 되나? 어? 창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문을 넘는 백사에 누이 그거 없어? 안에 지금 문이 잠겨있대 안에서 그게 길이 없어 여기 안에 잠겨있어 여기 안에 잠겨있어 없어 단순히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우리를 보다라보긴 한다 방법은 모르겠어 여기서 저게 참 열쇠가 아니잖아 우리가 먼저 들어갈 방법은 없고 들어갈 때 그때 몰래 같이 들어가서 성수나 들고 와 성수나 그 방법은 이제 찾아봐야 될 거 같아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거 같고 방법은 없어 여기 밖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떠세요? 그래? 아예 처음부터 작전을 짠다고 생각하고 보고 다시 한 번 틈을 한 번 보는 거 다시 한 번 보자 사제복도 우리가 구했고 우리 가면도 구했으니까 이제 한 걸음 많이 들어 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동일이 말대로 우리가 그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그리고 그게 어떤 빈템이 있는지 거기서 우리 해결하고 올라오면 되겠다 좋습니다 작전을 좀 짜야 된다 그리고 10분 있다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영상이 한 5분 되잖아 네 그리고 충분히 5분 정도 바로 올라오면 시간적 여유는 될 거 같은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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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안들어 자자자자 왜 그래도 대놓고 세팅했는데 눈치 보자 저걸 나눠서 먹는 거야? 한꺼번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잔으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 저게 무슨 목욕탕 탕처럼 물이 샘물을 떠서 먹는 거야 거기다 타면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터 퍼서 먹는 거야 지금? 목욕탕처럼 탕처럼 여기 안에 샘물 같은 게 길다라게 우리 바가지를 퍼서 먹어야 되지 근데 이거 언제 타지? 언제 타죠? 언제 타죠?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마실 때 타야 되나? 아 처음에 마실 때 우리가 부어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마시면 안 되잖아 저거를 우린 마시면 안 되죠 우리는 마실 첨만 해야지 첨만 해야지 아니 이 성수가 나쁜 건 아니야 지금 이 성수가 나쁜 건 아니야 지금 아니 환각제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아까 봤잖아요 그 버섯나무 그래 지금 이 신도들도 다 중독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응 자 성수 먹을 때 이때 어떻게 어떻게 넣을 거야? 어떻게? 어떻게 넣을 거야? 우리가 처음에 입에 넣고 가는 거야 어? 그다음에 첫 잔을 마시는 척하면서 여기다 뱉어 말 어떻게 할까 말 그러네 그러나 선생님 셜리 됐어 너한테 그러면 셜리 그래 넌 자고 한 명은 자야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될 거 와줄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만 아니 우리가 제사장인 척하면 안 되나? 제사장인 척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사장을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제사장을 때리고 제사장인 척하면 안 돼 아니면 플랜 B를 생각해서 진짜 아까 신동 동의가 말했듯이 입에다가 하나씩 물고 갔다가 그것도 나쁘잖아 그럼 왜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집중 집중 이제 집중 прямо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됐냐고. 잠깐만. 잠깐만. 자연스럽게 의식을 하기 전에 누구 한 사람이 쓰러지자 그냥. 그냥 어지럽다고 그냥. 그것도 방법이겠다. 쓰러져. 그래서 시선을 그쪽으로 유인해. 그 틈에? 그 틈에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좋다. 너무 좋다. 표정을 리얼하게 해야지 사실. 너무 좋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저쪽으로 시선을 모았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사람이 자꾸 못해 그냥. 제가 제일 쪄깜하니까 제가 쓰러질게요. 그러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신도들을 이 사람한테 모이게 하는. 빨리 와. 도와줘. 바람잡이 좀 있어야 되고. 빨리 도와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태양신. 태양신. 그리고 나는. 인간 가림맛을 할게. 형하고 동현이 형은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아. 기가 막히게 네가 책임을 지고 부어. 오케이 오케이. 왜 그래. 뭐야 뭐야. 뭔데. 어? 중앙아 병자가 쓰러지잖아.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이게. 우리 그릇을 안 빼. 네. 일어나서 반순한 해프닝 어지럼증에 의한. 해프닝으로 가야 제사장에게 눈치 보책한다고. 아 그 장신. 아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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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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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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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먹었나?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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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해, 뿌리해, 가. 뿌려.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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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미라 학생, 미라 학생. 어? 미라! 미라야, 일어나,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괜찮아, 미라야? 이거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얼른, 얼른 풀어줘, 풀어줘. 얼른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이거 한 시간밖에. 한 시간 잠들다 그랬어. 살았다, 살았다. 자, 가자. 아, 잠깐만. 신발, 신발, 신발 가져오고. 잠깐만. 형, 신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그냥 여는 게 아닌데? 저거다, 이거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아까 이거잖아. 아카, 뭐 구카, 뭐 그런지. 어, 다. 어, 이거다. 야.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선생님. 이거, 이거. 정답 아세요? 아, 학생들 알아요, 정답. 이거, 이거 시험지 가져와야 돼, 시험지. 학생. 아까 우리 시험, 시험 봤던 거 있잖아, 그 뭐였지? 이카, 아카 뭐. 캐프리요? 캐프리요? 아니, 여기 아까 막 그 답 있었잖아. 앙크, 막. 앙크. 저는 세계사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런, 저런, 저런. 시험지, 시험지. 마지막 물을 열려면 시험지 가져올게.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가져있어? 다 믿지, 거기. 다 믿어, 다 믿어. 오케이, 오케이. 신발 못 찾았어? 슬리퍼. 슬리퍼. 아, 슬리퍼. 어, 왔다. 슬리퍼는 괜찮아요? 야, 우리 아까 다 믿잖아, 다. 제가 갖고 있어, 제가 갖고 있어. 시험지 가져올게. 일단 슬리퍼 지으세요. K. C야,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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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카. K, A. K, A. B. A, N, K, H. 그 다음에 D, A. B, B만 찾으면 돼. B하고 K. B. K. 하나, 하나 남았어. OK, 여기다. K, 맞아, 맞아. 앙크. 카 앙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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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마 끝이 아니야? 아, 저거 또 뭐야, 저거 또 뭐야. 끝 아니야? 저거 또 뭐야. 형, 우리 한 시간밖에 없어요. 어? 옥상으로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옥상으로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옥상으로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옥상으로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 야, 이거, 이거. 아, 일단 지금 여기 창문 자물쇠가 있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절대 뜯지 마시오가, 여기. 저거 누가 뜯을 건데. 누가, 누가, 누가 뜯을 거야. 우리 업계 동물. 부럽다, 근데 솔직히. 부럽다, 어떻게 하냐. 야. 앉아서, 앉아서. 어? 안에 뭐 있어? 저 안에 열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이 안에 열쇠가 있다고 그렇게 쉽지? 어? 어? 어, 잠깐만. 안에 벌레 있어, 벌레. 벌레 있어, 진짜로. 에이. 진짜로, 진짜로. 벌레. 벌레가 있어도 뜯어야지. 진짜로, 진짜로. 아, 안 죽어. 뜯어, 뜯어버려. 응. 어? 에이, 겁이 없다고 하더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정면을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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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됐어? 아, 저 구더기, 구더기, 구더기. 아, 구더기잖아, 이거 봐. 말이 돼, 구더기를 넣는 게? 아, 너무 커. 아, 구더기잖아. 진짜? 저 안에 열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더기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열쇠를 끊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동희야, 저 가운데로 집어넣으라고요? 가운데로 키가 있어? 아, 키가 있어, 키가 있어. 진짜로? 가운데에 넣어. 위에서 안 떨어진다니까? 가운데 손을 넣어야 돼.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동희야, 가자! 그래, 그래, 그래. 동희야 갔다 올래? 어떤 걸요? 네가 연기 낼래? 아니,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해. 동희야, 네가 한 번 안 돼. 연기 한 번 갔다 와라. 그래, 동희야. 어, 동희야. 연기가 갔잖아. 네가 가서 손 놓고 인사까지 오면 돼. 동희야, 동희야. 어? 너 항상 무서워. 파이팅! 아, 되게 큰데? 되게 커. 안 물어. 아, 연기, 이 정도 연기 있어. 동희야, 제사장 일어난다. 빨리 해야 돼. 지금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형 우리. 한 번에, 주먹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짭 하듯이, 짭 하듯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근데 가운데 뭐가 있는데? 짭, 짭, 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탁, 탁, 탁. 야, 짭으로 쭉. 탁. 야, 쭉 주먹 쫙. 와,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조금 났어. 그냥 갚으라, 그냥. 내 안에 생명 달렸는데. 지금 치는 사람도 이제 잠에서 깬다니까. 야, 이 순간.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잡을 수 있잖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사, 사.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야, 얘네가 많네. 너무 멋있어. 아! 벌써 타갔어, 벌써 타갔어. 아! 오케이.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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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최고야, 김동현. 와! 어깨, 어깨까지 심은어. 정해놔, 정해놔. 물었어,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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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속 물어. 아우, 진짜 뭐야. 형, 너무 멋있어. 아우, 너무 뒤에 있잖아. 너무 멋있어. 바ine, 바ine, 바ine. 바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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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 야, 바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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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벨틴이었어요. 채미언벨틴. 저기 창 밖에 있어, 창 밖에. 와, 이제 윗을 타고 싶어. 끝났다. 아깐 창문을 덮고... 미당하고 활이 살았다. 어! 정재야!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와, 장난 아니야! 아, 뭐야? 무서워. 대박 사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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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헬리곱 통으로? 뭐야, 이거? 여기 뭔데, 여기 뭔데?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나,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요? 여기? 어? 계단이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탈출다! 이리로 내려간다고? 뛰어야 돼! 어디로, 어디로? 야, 뛰어야 돼! 말이 돼. 야, 이리로 뛰어야 돼! 뛰어야 된다고?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 이거는 아니지. 아, 설마. 이거 내려가 볼게, 내려가 봅시다. 저희가 미리 가볼게요, 먼저 가볼게요. 아니, 이걸 뛴다고? 야, 이거 뛰어야 돼, 이거 안 돼. 와... 스승이 이거,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이거 뛰어내리라고? 에이! 에이! 이거 아니지! 와, 이거 안 돼! 에이, 이거 안 돼! 에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뛰어! 이거 안 돼, 우리 타지 못해! 형, 우리 타지 못해요! 아니, 이걸 꼭 다 내려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1층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장군으로. 한 명만 하자! 한 명이 딱 들어서.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러면 가위바위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근데 제일 아름다운 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여기서 영웅이 되겠다. 사람 앞에 한번 손을 들까? 누구나 다 뛰고 싶겠지? 네, 네, 네. 이런 거 갈래. 한 명만 해도 돼,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이 가서 저 입구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안전하게. 주자! 주자! 파이팅! 하이팅, 하이팅! 주자! 파이팅! 10초 만족. 10초 만족할 수 있어. 앞으로 좀 나가야 돼, 앞으로 좀 나가야 돼. 아니, 형 그렇게 되면 너무 더 무서우니까. 안에서, 내 마음의 시기로 할게요. 내 마음의 시기로 할게요, 형. 제가 지금 안에서 할게요, 형. 죄송합니다. 10초 좀 넘은 것 같아. 아, 나 근데 고도가 심해, 진짜로. 내가 할게. 병진아, 내가 할게. 그럴래요, 형? 진짜로 내가 할게. 나 그냥 갈게, 갈게요. 조심해. 나 그냥 갈게, 갈게. 우리 대탈출 올 에이스는 신동이었어. 가OY! 신동! 파이팅! 갈게요. 에이스! 갈게요, 나 그냥 안 보고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간다, 갈라? 우리 대탈출 올 에이스는 신동이었어. 신동! 파이팅! 갈게요. 에이스! 오케이 갈게요, 나 그냥. 안 보고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간다 갈라? 간다 갈라? ücks!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제가 사실 겁이 많아요. 뭐든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놀이공원 가서도 안 탄다고 막 울고불고 엄마 쓴다고 안 탄다고 막. 오케이, 뛰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확 뛰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뛰고 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마지막에도 푸드 테스트. 그래도 나도 했구나. 물려주세요. 빨리, 빨리 문으로 문으로. 아, 물려줘. 오케이. 빨리 뛰어나세요. 수고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2시간짜리였습니다. 저 혼자. 우와. 자, 가겠습니다. 우와.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가운드, 가운드 좀 가운드 좀. 가운드 좀. 가운드 좀 가운드 좀. 가운드 좀 가운드 좀. 원작봉. 세튼봉. 네, 가운드. 우와. 우와. standing up. 사운드 meidän 벨드를 감사합니다.